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이어서 과속 단속에 주의하세요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세요. 500m 앞 오른쪽 바닥입니다. 300m 앞 시속 40km 과속 및 해완 단속에 주의하세요. 잠시 후 어린이보호역입니다. 시속 30km 이하로 서려가세요. 잠시 후 오른쪽 바닥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하세요. 500m 앞 시속 4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세요. 어린이보호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바닥입니다. 이어서 120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어린이보호역입니다. 시속 40km 이하로 서려가세요. 1편으로 서비스 메세지로endi 섬기 버젼터 은 전원을 좀 더 practise 됩니다. 시끄럽과 departments 방로를 벗어냈습니다. 방로를 벗어냈습니다. 전동 차량을 차지합니다. 동물의 부서입니다. 평범위 부진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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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를 벗어났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바이바바이바바이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방로를 꺼져놨습니다. 다음 안내까지 27km부터 남았습니다. 다음 안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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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